관련해서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모시고 반도체 지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반도체 수출 시작으로 국내 반도체 회사 주가들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AI 열풍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미래 성장을 확실히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인데 다른 의미로는 전 세계가 AI의 올인한다는 의미의 AI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의 핵심은 컴퓨팅이고 컴퓨팅을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부도 때맞춰 지난 6월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과거부터 보면 이 산업의 쌀로 불리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렇고 최근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리는 만큼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요즘 들어 특히나 더 중요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휴대폰, 컴퓨터에 다 들어가고 있지만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이걸 촉발시킨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열풍이 반도체의 핵심이고 또 다른 핵심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이 경쟁의 최종 지점은 누가 경제력이 크냐, 누가 군사력이 막강하냐, 이걸 텐데 이걸 결정한 요인이 반도체일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보면 또 미국이 미국 기업도 아닌 대만의 TSMC, 얘기 많이 나오죠, TSMC.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면서 굉장히 반도체 산업을 유출하고 있는데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의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대로 많은데요.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중국이고요. 101조 원 정도의 반. 101조 원이요? 그렇고 미국이 한 70조 원, EU가 68조 원, 그리고 일본도 한 45조 원 정도를 할 정도인데요. 사실은 1조 원이라는 게 하루에 1천만 원씩 쓰면 300년을 쓸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0조 원이면 3000년을 쓸 돈이니까 철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도 남는 돈이 10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국 기업인 인텔의 11조 원뿐만 아니라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에도 9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에 투자하는 TSMC에 일본이 무려 4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쉽게 쉽게 와닿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는 반도체가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절이 대출도 해주고 세액 공제도 많이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보조금을 주는 제도는 없고요. 그다음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인데도 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규모나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반도체 절이 대출 이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 지난 정부가 6월에 반도체 절이 대출을 17조 원 정도로 하고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절이 대출 1조 원 투자 규모 하면 산업을 통해서 18조 원 정도 금융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전 공정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펩이라고 하는 반도체 분양은 펩이라고 하거든요. 펩부터 설계를 하면 펩니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후공정, 이런 전반적인 분야와 더불어 소부장도 할 거고 반도체 장비, 부품 이런 것도 할 거라서 반도체 생태계를 전 아우르는 그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절이 대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절이가 사실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가장 중요한 것도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함에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런데 거기서 미국에서 절이 대출의 수준이 미국 국채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준용하면 우리나라 국채 정도 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용도가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5년 국고채가 3%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한다면 3점, 한 2, 3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 정도면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또 보면 다른 첨단 전략 사업 보기도 금융 지원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1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아주 심해서 저희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이미 좀 뒤처진 부분도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상황에서는 좀 담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 담대한 계획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래 기술에 한 100조 정도를 투자하자. 이렇게 되면 이걸로 이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또 다음 세례들이 이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나 또 바이오나 이런 부분 AI와 같은 우리 최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100조 원 정도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0조 원이라고 하면 경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3만 년이 되죠. 그렇죠. 어떻게 좀 산출이 된 거고 이 금액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가 조사한 바를 보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래 기술에 대한 핵심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한 550조 정도 될 것으로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산업은행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설비 투자에 그런 투자의 한 18% 정도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50조에 18% 하면 저희가 100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10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 계산으로는 연간 8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4조 원의 부가가치, 그다음에 14만 명의 고용이 연간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산을 계속한다고 하면 저희가 경제 성장률의 한 1%포인트 정도 기여할 수 있는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100조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천만 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은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금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100% 국제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저희가 출자를 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익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또 다시 자본금을 늘리는 이런 방식의 것들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사업 그리고 전단 사업 사례를 통해서 발전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당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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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